안녕하세요! 로또 트롯트! TV방송 대박! 네! 로또 트롯트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전국에는 꽃잔치로 축제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러나 우리 로또 트롯트 방송은 또 우리 멋진 재능꾼들이 오늘 잔치를 벌여줄 무대 우리 한금손님들을 모시고 멋진 무대로 이어져 가볼까 합니다 자 우리 로또 트롯트 우리 가수 다이아몬드 한금손 이승원 한금손 우리 온사랑 한금손님께서 만능 재능꾼들이 지금 무대를 활짝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믿고 1등 도전해보는 소원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령 가수님! 로또 트롯트 이대령! 네! 최고의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전세계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황금손님들 손을 한번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금손님들 로또 트롯트 황금손님들 선정된 우리 만능 재능꾼들입니다 우리 화려하게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축제의 무대로 만들어줄 우리 황금손님들을 무대로 한번 모셔보고 로또 트롯트 1등 번호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손님들 로또 트롯트 황금손님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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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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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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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만 사랑한다는 사랑꽃은 내 사랑인가봐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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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을 오늘 내일도 바쁘지는 않아 챙겨주는 사랑꽃이라면 내 인생 선물을 걸겠어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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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을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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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꽃을 사랑해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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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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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꽃을 사랑해 나의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대치고 달려와 험한 일 굳은 일 다 해두는 사랑은 꿈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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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만 사랑한다는 사랑꽃은 내 사랑인가봐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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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 오늘 내일도 바쁘지는 않아 챙겨주는 사랑꽃이라면 내 인생 선물을 걸겠어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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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은 꿈을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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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꽃을 사랑해 flames 어렵지 않을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로또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저를 위해 평생 교사하면서 희생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아들아 너도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나요 왜 이리 눈물이나요 왜 이리 눈물이나요 왜 이리 눈물이나요 감사합니다 로또 대박 예 아싸 날려날려날려버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다 말씀해 날려날려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날려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단소리머리아파 스트레스 그래73 대단하usta 부러워 부러워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소리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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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부장의 잔소리도 때로는 식적은 대보탕 대보탕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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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마누라 잔소리도 잘 들이면 차가가도 떡이 생겨 떡 생겨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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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머리를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머리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달리는 거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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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대동 자매 밭에 굴러도 저순보다 이승이 좋아 더 좋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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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스트레스 날려 버려 좋아 luxury 눌러 육SE 저순 occupy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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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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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나만 소리야 헤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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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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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스트레스 해이 멜라 멜라 날려버려 사오는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그래 그래 마더님 잔소리 머리 아파 스트레스 그래 그래 사고 나도 찬양 볼바라도 풀어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소매해 알려라 알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마더님 잔소리는 무조건 식전 배보탕 배보탕 달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서방님 잔소리도 잘 들으면 사자 편자 꼬집히네 달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머니를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머니 잃고 공간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달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대똥은 차매 밭에 굴러도 첫숨 보다 미쓸기 좋아 좋아 달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스트레스 달려버려 썸 달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대똥은 차매 밭에 굴러도 첫숨 보다 미쓸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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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려 날려버려 스트레스 좋아 좋아 스트레스 날려버려 썸만 행복해 네 로또트로트 무대가 난리 났습니다 10전 대보탕 먹고 최고 최고도 되고 별빛 같은 사람도 만나고 1062회 차는 정말로 멋진 우리 재능의 무대 축제의 무대로 기를 받아서 1등 당첨번호를 이 황금손님들께서 꼭 뽑아 드리겠습니다 뽑아 드릴 수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황금손을 흔들어 주세요 대박 우리 다이아몬드 황금손님을 모시고 첫번째 두번째 번호를 추첨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를 넣어주세요 최고 최고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22번이요 네 쌍쌍번호 22번 자 우리 멋진 로또 번호 무대에 예쁘게 예쁘게 한번 올려 놓으시죠 네 자 최고 최고 다이아몬드 황금손님께서 22번 쌍쌍번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두번째 번호 두번째 번호 추첨 자 기를 넣어주세요 최고 최고 다이아몬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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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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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황금손! 네, 31번까지 이번엔 꼭 나올 번호입니다. 멋진 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이 번호를 보니까 역시 가수 다이아몬드다운 번호가 나왔어요. 맞아요. 22번, 31번. 네, 멋진 번호가 최고, 최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세종대왕 황금손님을 무대에 모셔볼까요? 네, 황금손을 흔들어주세요. 이대령 가수님, 로또트로트 진행하시면서 너무 멋져지셨는데 오늘은 왠지 이대령 귀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 멋진 번호를 제가 황금손으로, 대박나게 제가 뽑을게요. 네, 한번 시청자분한테 황금손을 흔들어주세요. 자, 가수 세종대왕 황금손 대박! 네, 우리 세종대왕 황금손님께서 세 번째 번호를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번호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자, 가수 세종대왕 이승훈 목사의 세 번째 번호! 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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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팔 광땡입니다. 그렇죠! 삼팔 광땡 번호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삼팔 광땡은 여러분 이번 주 1062호차 번호에는 꼭 38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무대에 올려주시고, 또 우리 네 번째 번호! 네! 자, 가수 세종대왕의 황금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우와!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15번! 우와! 여러분! 대박났다! 15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수 세종대왕 이승훈 목사의 황금손! 15번입니다! 10분대로 쓰는 장미수입니다. 이번에 꼭 나올 번호입니다. 15번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온사랑 황금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온사랑 황금손! 황금손! 고마워요! 네이! 야이씨 조니! 다시 온사랑! 황금손! 온사랑! 네… 아니, 우리 우리 항금손, 온사랑의 항금손이 이 로또를 뽑으러 딱 나오셨는데 제가 돼지곱대지가 나왔는지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를 우리 온사랑 황금손이 뽑아주실 거거든요 10전 대보탕을 되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10전 대보탕 온사랑의 황금손 황금손 하나, 둘 온사랑의 황금손으로 뽑은 39번 대박, 대박 이 39번이 30번째의 장미수입니다 이번에 꼭 나올 번호입니다 우리 꽃돼지 황금손 온사랑 황금손을 믿고 또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여섯 번째 번호 1062회차 여섯 번째 번호 황금손 온사랑 42번 온사랑의 황금손으로 뽑은 42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42번도 나올 번호예요 이 꽃돼지 황금손 온사랑 황금손이 뽑은 우리 42번 시청자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령 선생님 네 하나 뽑아주시죠 네 10전 대보창을 드셔서 그런지 네 번호가 살아있어요 오 번호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네 번호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온사랑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수 다이아몬드의 최고 최고 네 그리고 오늘 저 가수 세중대와 이승원 목사를 사랑해 주세요 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또 보너스 번호 두 번째 번호 우리 로또의 2등 번호 추천번호를 육해공 대령 가수 이대령이 한번 뽑아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를 넣어주시면 자 우리가 기를 주겠습니다 네 멋진 번호 뽑겠습니다 자 로또 트로트 TV방송 대박 대박 네 고맙다 하겠습니다 29번 아니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사랑이 10전 대부탕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달발끈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번호가 제 생일 번호예요 그래요? 예예 아니 눈물이 다 나 눈물이 다 나 사람이 안보이네 아니 어쩌면 세상에 제 생일 번호를 뽑았는지 이번에는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우리 이대령의 생일번호 29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번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62회차 로또 행운의 번호를 소개합니다 22번 31번 38번 15번 39번 42번 그리고 오늘의 행운의 번호 이대령의 생일번호 29번 황금선 개발